백두희씨가 동생분을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사장님도 백두희씨를 남다르게 보시는 것 같고요. 동생분 얼굴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. 백두희씨 좋아하세요? 많이 그랬었죠. 그런데 백두희씨가 사고 희유증으로 기억이 헝클어지면서 제가 조금 하는데 살짝 애를 먹고 있는 중이에요. 아무래도 사진은 좀 오반가요? 보여드릴게요. 여기 있어요. 나은이 사진 한 장도 못 지웠어요. 보세요. 정말 이름... 동생분 사진 맞아요? 네. 맞아요. 백두희씨가 아닌 이나영이에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동생분 혹시 쌍둥이 아니에요? 어머니께 여쭤봤어요? 아니래요. 그리고 나연이 제 친동생 아니에요. 12살 때 저희 엄마가 보육원에서 데려왔어요. 보육원이요? KBS KBS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.